보통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뭐라도 하나 소소하게 세팅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괜히 어줍지 않은 빌라 샀다고 자녀한테 괜히 사줬는데 욕먹는 케이스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나 청약을 못하잖아. 나 용산의 빌라 때문에 청약을 못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준 게 어딘데?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시장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수 재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첫 번째 전세사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걸 들쑤셔놔서 사실 전세사기는요. 판을 깔아준 게 소유자들이 아니라 전세사기를 양성했던 게 바로 사기범들. 보증보험이에요. 보증보험. 문제가 뭐냐면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어차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입자분들이 시세 파악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어차피 돌려받으니까 체크를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전세사기범이 입주 선물을 줘요. 입주 축하금. 전세를 원래 시세가 3억인데 4억에 와주는 거야. 4억에. 간평해봤을 때 4억에 전세를 해도 보증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으면 세입자가 시세가 3억인데 난 그래도 들어가. 신축이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기가 터진 거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증보험이 쏘아올린 전세사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범인인데 왜 액구준 소유자들 대한민국에 85% 민간 임대 물량을 제공하는 임대인들을 뚜두겨 패냐고요. 올해도 지금 강제로 공시가 126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을 유지하니까 24년 현재 지금도 역전세를 맞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증보험 손해는 몇조 단위로 커지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단 시세보다 낮게 전세를 놔야 되는 것 자체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니까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 공급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도 보면 물건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신축이나 준신축. 그러니까 좀 살만한 곳. 제가 얘기해보니까 임차인들이 찾을만한 공간을 구하는 게 중개업소들의 숙명인데 난리더라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죠. 빌라의 문제점. 빌라의 주택수 제외를 시행을 합니다. 120대책. 그래서 24년, 25년에 신축되는 빌라들은 60제곱 6억이죠. 66룰. 그래서 현재 본인 주택에 맞춰서 취득세를 부과받는다. 그래서 이 주택자가 비규제를 매수하면 1%라. 중과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반응이 별로 미미하죠. 아직도 많이 짓지 않습니다. 미미하니까 추가 완화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결국에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사실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없어져요. 지금 계속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완화하는 게 또 주택수 제외예요. 취득세 주택수 제외가 아니라 이번에는 청약입니다. 청약. 자 12월부터 잘 들으세요. 12월부터 전용 85제곱 이하면서 공식가격 5억 이하인 빌라를 사시면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무주택으로 봐줄 테니까요. 사서 이거 1주택 만드세요라는 거예요. 공식가격 5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시가로 따지면 한 8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도권에 웬만한 빌라들은 다 이 금액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수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수요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빌라들은 무주택자가 많이 사지 않아요. 보통 1주택, 2주택 이상 주택을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야곱야곱 돈 벌 때마다 매수하는 게 빌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예 주택수를 빼는 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뭘까? 솔직히 20대에서 40대 있는 분들이 지금 청약 가능하다고 해서 빌라를 삽니까? 주택 처음 사는 사람들이. 안 사죠. 보통 이 전략을 누가 활용하냐면 자녀한테, 자녀 명의가 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자녀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주택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그래. 세대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세대분리. 취수세 중과부터 걸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 믹스하면 120대책하고 다 믹스를 하게 되면 내가 세대분리를 안 하면서 할 수도 있으면서도 가능한다는 거죠. 어릴 때는요. 오히려 나이 들면 청약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안 되는데도 로또 심리가 있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죠. 청약도 할 수 있으면서 내가 그냥 시간을 녹이는 게 아니라 괜찮은 빌라도 하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사실상 쓰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무주택이신 분은 이거 쓰면 좋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과연 이게 활성화될까? 그런데 사실 다 먹어본 사람이 잘하지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 2040들이 수요자가 될 텐데 청약에 대한 유인으로 이게 큰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편한 건 비아파트 활성화 위한 거는 뭐예요? 지금 비아파트 활성화 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 공시가 126룰을 손봐야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이거를 없애야 돼요. 이 두 개만 없어져도 비아파트 활성화 돼요. 주택수 제외. 그러니까 주택수 제외 하더라도 그러면 아예 시원하게 해줘야죠. 24년, 25년에 짓는 것들은 주택수에서 그냥 다 빼주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시장에 약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청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물주택의 범위를 확장해준다는 것만으로 빌라를 사려고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미했던 것들이 아직도 미미하다.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취득세 중과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이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뭐라도 하나 소소하게 세팅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괜히 어집지 않은 빌라 샀다고 자녀한테 괜히 사줬는데 욕먹는 케이스가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나 청약을 못하잖아. 나 용산의 빌라 때문에 청약을 못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준 게 어딘데?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에 대한 물건을 매수한 다음에 청약도 넣을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그저 그런 아파트를 사주는 것보다 현명한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에 그러니까 12월부터 12월 말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빌라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청약에서 제외해주는 거 말고 110까지 해서 플러스해서 주택수 제외를 우리가 보자고요. 주택수 제외가 어디까지 갔니?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겠니? 라고 봤을 때 일단 부모가 2주택 정도까지 가지신 분들은 중과 없이 세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파트를 2개 가지고 가신 부모님은 자녀한테 원래는 세대분리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주택까지는 세대분리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 심지어 자녀분이 이제 성년이잖아. 20세는 넘었는데 사실 세대분리 요건은 30세가 넘어가니까 이 사이 구간에 있는 자녀들은 증여해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는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세대분리 없이 부모와 자녀 모두 투자 세팅이 가능하다. 뭐? 취득세 중과 없이. 그런데 비과세 계획이 있다라면 팔 때 팔기 전에 세대분리를 한 다음에 양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기 전에 세대분리하고 양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 매수 전략. 절차 진행에 따라 공시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 진행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시가격 5억이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관처나 사업식인가 간 애들 중에서는 5억 이상 되는 애들이 많겠지. 그런데 그런 지역도 잘 찾으면 공시가 5억 이하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매입하는 게 중요하다. 매매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공시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물건을 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지금 무주택이다. 아니면 내 주택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잘 갈아탔는 방법도 있어요. 내 주택 A를 팔아. 양도하고 나는 그냥 똘똘한 비주택 재개발로 사놓았겠다. 재개발 빌라를 하나 사놓고 그 다음 본인은 또 청약할 수 있게 여지를 둘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또 고분양가 나올 수 있어요. 고분양가 나왔을 때 경쟁률 없이 또 입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진 거야. 그리고 이건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사주시려면 매매가도 좀 저렴해야 되니까 저희 오프라인 강의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초기 재개발 추진 지적들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초기 재개발을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추진이 되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물건이 좋은지까지 다 말씀을 해드리니까 토요일 강의는 꼭 와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략 쓰시면 돼요. 고스란히. 자녀에게 비싼 거 사주면 징역세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을 또 부담부증여로 해서 매입을 추진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역전세고 암울하죠. 암울한데 빌라도 양급화해요. 지금 오르는 데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오르네라는 기사가 있죠. 서울의 실거래가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9월달이죠. 지금. 빌라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빌라는 지금 뒤늦게 반등해서 지금 가다 보니까 올 남은 시간은 빌라들이나 서울 외곽 아파트가 좋을 거예요. 지금 7월달에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가 거의 3% 정도 나왔고 그리고 지방도 지금 4개월 만에 상승전환이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바닥이에요. 바닥. 지나 보니 봄인 걸 알았습니다. 하잖아요. 제일 우리는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저렴한 걸 사야지 좋은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저렴하면서 좋아질 자리를 사는 거죠. 좋아질 자리. 비싸면서 좋은 자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투자자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으면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자랑해봤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나이 드시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랑할 필요 없다. 나랑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산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최대한 좋은 입지를 저렴하게 사는 게 이거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좋아질 부동산. 지금 가격이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바닥은 서울의 외곽 아파트 그리고 지방 아파트. 지방 아파트도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지방 아파트. 그리고 서울의 이런 빌라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데가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잘 골라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이제 끝났습니다. 빌라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빌라들. 제일 좋은 건 공시가 126 이거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거 안 풀려도 여러분들 빌라 값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공급 부족되니까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공급이 이렇게 없으면 빌라 가격 임대가 폭등합니다. 폭등해. 지금 안 그래도 빌라 신축 준신축 없어가지고 줄 서요. 세입자 입주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가격 올라가는 소리예요. 그게. 지방 아파트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신축 그리고 상급지 위주로 지금 상승세는 이미 돼 있다. 대구 버머 이런 데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 끝났어요. 부산도 그렇고 상승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양극화더라. 근데 신축 상급입지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거래의 주역 가격 상승의 주역은 얘네들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주택수 제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 그 오피스텔 얘기해보자. 오피스텔. 아파트. 요거는 언제쯤 주택수 제외될까라고 하시는데 이거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느리긴 한데 주택수에서 제외될 겁니다. 왜냐면 오피스텔은 지금 공급이 아예 전무할 정도예요. 전무. 처음에 이제 인허가부터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빌라보다도 폭감했어요. 오피스텔이.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빌라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예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이 문제지 주택수에서 풀게 될 거다. 불합리해요 사실. 아니 오피스텔은 취득세 4.100%로 주택에 인정을 안 해주면서 취득세부터 안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왜 지들 마음대로 2020년이었죠. 딱 7월에다가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는다. 분양권 입주권 는다. 이 3개. 아니 분양권이 주택입니까? 입주권이 주택입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했어요. 저는 참 포퓰리즘이고 집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이 거대 야당. 거대 야당과 다음에 또 그런 여당이 잡고 이게 장기화되는 게 너무 싫어요. 임차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잡는 거 사람들 너무 지금 짜증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분양권 입주권이 왜 주택수에 들어가냐고. 말도 안 되죠. 오피스텔 저도 많이 아파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요일 날 또 사전 점감도 가요. 그걸 저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파텔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전의 1세대 오피스텔 아파텔과 지금의 입주 시작되는 아파텔은 완전히 달라요. 일단 지금 들어가는 아파텔들은 대단지에 커뮤니티도 들어가고 상가시설 우수하고 또 20평대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전신에 우리가 희소하긴 했습니다만 서울에 이미 삼성도 이런 오피스텔을 짓긴 지었어요. SK랑 해서 지었는데 그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당시 3억인 오피스텔이 다 10억대 초반, 중반 정도 되니까 오피스텔도 그러니까 아파텔은 오르는 거야. 아파텔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오피스텔이 좀 좋았다가 좋지 않았거든요. 수요자들 많고 좋았다가 한 번 또 주저앉았었거든요. 이번이 또 그 시점이야. 좀 빨리 왔죠. 그 이유는 주택수에서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고 대출이 문제였지. 오피스텔의 최장점은 대출이 잘 된다는 거였는데 그걸 또 주택이랑 똑같이 넣고 오히려 주택보다 차별로써 대출이 더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찐따가 된 거죠. 찐따가. 저도 이제 여러 개를 사놓고 그 사태를 겪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좋아질 걸 알아요. 버티면 아주 달콤할 겁니다. 이 아파텔들도 지금 브랜드가 예전처럼 한정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다 들어왔어요. 샵,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SK프루지오, 아이파크 다 들어왔거든요. 아파트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파텔 고르는 기준 아파트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간 오피스텔들은요. 특히 그 지역이 학군지, 학교가 유명한다든가 이런 데는 오피스텔, 아파텔들은 나중에 가격 반영이 다 됩니다. 동떨어져 있고 그런 데를 하시면 안 되고 오를만한 지역에 아파텔들이 있어. 그런 데를 잘 골라놓으셨다면 재미를 보실 거예요. 지금 시점이 문제지 나중에 보시면 지금 버티시고 잘 가시면 좋은 시절이 올 거니까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